안녕하세요. 제이제이가 이번에는 케아하다 동쪽 끝, 세상의 끝이라 불리우는 유퍼랜드 섬에 다녀왔습니다.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괜찮아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며 신비로운 동물을 마주하고,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갓바른 돌선을 오르면서 생사의 순간들도 겪었습니다. 이동시간만 총 21시간! 네, 그 험난했던 세상의 끝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인 그로스몬 산에 가려고 합니다. 다들 어제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하고, 살짝 상태가 피곤한 상태여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날씨도 좀 흐리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함께 같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가방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저희 회사원들이 오늘 다 같이 올라가서 신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 컵라면에 들어갈 끓인 물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열두명 분을요? 네 출발한 지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말조심하세요 저 뒤에 분 놀래요? 여기 곰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옛날에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도봉산 날따람쥐예요 날따람쥐가 곰한테 어떻게 이겨요? 도망 다녀야죠 쌤, 괜찮아요? 아니요 물 먹어 어떻게 오늘 완주화에 자신 있어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일 일하는 것보다 이게 힘드냐 아까 사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출근은 안 해도 된다고 왕복하면 넌 예외야 저는 예외야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요? 저 후발대여서 뒤에를 지켜야 돼요 전 오늘 후발대 두 분이신가요? 네네네 그쵸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든든하네요 뒤가 맞지 맞지 숨 전혀 안 차잖아요 주노야 어? 나 잠시 잠바를 좀 입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거 좀 입을 거야? 그래? 응? 수현 씨 나 인터뷰 안 돼요? 네? 인터뷰? 인터뷰? 네 잠깐만 아니야 하나는 제가 줘요 아니야 아이씨 왜 그래 왜? 무릎 안 좋아요 왜? 넘다가 너무 덥어? 괜찮아? 어 아이씨 좀만 쉬고 갈게 같이 가서 오르바이 응 그럼 가방을 누가 들어줘야겠네 네? 가방을 가방을 아니야 가방 들 수 있지 가방 들 수 있어요? 자리 안 들었는데 넌 왜? 아 저도 저도 발목 이상해? 아 이거 그걸 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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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놓고 간다 아 아 4개부터 이상했어 아 아 진짜 아 야 여기 온 것도 운명이다 가자 운명이야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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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눈이 말인데 눈이죠 만년설이야 영업 사진 좀 찍자 오늘 웃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아 너무 예쁘네 아 진짜 예쁘다 오길 잘했죠? 한국엔 이런 데가 없나? 한국엔 없잖아 쌤, 쌤 왜요? 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백타임, 우리 보트월 보트워로 하자고? 지금 광원에 있네 쌤, 쌤이 저희 보트투어 하지 왜 이런데 굳이 와가지고 고생하는지 아, 보트투어? 여기 보트도 했네요 밤에는 보트월 쌤 부끄러워하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야, 진짜 일로 다 한다니까 넌 여기 올라가려고 온 거야 이거 올라가면 네 자신이 이기는 거다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애들 위해서 놀고 있다 다 왔어 지수야 세상에서 제일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이다 아줌마, 지나가는 아줌마 앤턴이 이거 프로페셔널이 이거 맨날 했는데 네 많이 쉬어야 된대요 아, 진짜요? 가다가 5분, every 5분 좀 쉬어야 돼 오, 앨런이 하는 말이랑 다르네 그니깐요 근데 많이 쉬어야 돼요 그럼 프로 말 들어야지 네, 그니깐 지금 올라가서, 일로 올라가서 쉬고 있어 왜 사야돼? 안녕하세요 김계란 씨 아니세요? 뭐라고요? 김계란 씨 아니세요? 아니세요 너무 무서운데?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무서워 뭐야? 여기 천국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장난 아닌데? 감사합니다 정말 무겁다고 생각하셨는데 아, 소감바사 아, 진짜 여기가 Melissa 그리고 세베스틴이고요 저희가 여기 산을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두 분이 이분들이 지수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오는 걸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라면을 대접하려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고마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고마워 조금 더 고마워 근데 괜찮은게 좋고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 그렇습니다 좋네요 고마워 고마워 한국에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great, it's great is it? it means tasty it's very good 맛있어 there you go nailed it you could be having me cuss and I wouldn't know let's enjoy our noodles let's enjoy it thank you so much oh god is it spicy? it's like perfect yeah Sebastian, do you like it? it's good I'm using the potato oh, the potato I don't know if you're alive I didn't know how to eat the whole thing but it's really nice so i'm doing like eating this thing so i am like i'm going to go through the water i missed it it's really good why is it? that's how I got this i'm alive again how are you? you haven't been able to come yes you haven't been able to go 좋네요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데요? 태양 안 추우세요? 야 춥다 춥죠? 춥을 줄 몰랐어 갑자기 너무 추웠는데 저희 다같이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썬더스톰이 오고 있어요 여기는 기온차가 너무 심해지고 천둥이 치면 천둥이 맞는데요 그래서 메탈이나 이런 쇠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천둥이 맞는데요 빨리 가요 춥죠 안 돼 섬뜩한데요 진짜? 결국 비가 오네요 네 그러게요 춥았어요 비쩔을 딱 맞고 지금 공항 가게 생겼습니다 네 또 이런 게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진짜 제가 본 자연경관 중에 제일 예쁘네요 대박입니다 How are you feeling? 빨리 앉아야 돼요 우리 형, 휴지앤지스 멍데 Do you think the whole journey was worth it? Worth it? But not what I was expecting 난 그냥 걸어가는 진짜로 그 마운틴 위로까지는 그니까 정확히 알았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다행히도 우리 모두 12명 다 정상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쉬는 거로 하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제가 사겠습니다 지수야 어땠어 접목 계속... 넉넉히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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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